안녕하세요. 저 맨날 왜 오늘 챙겨봤어. 진짜요? 애들이 엄청 많이 봐. 15살이요. 15살이요? 많이 봐줘야 돼. 네, 맨날 봐줘. 애청자이요. 알았어, 고마워. 형 혼자 왜 나왔어? 너무 귀엽다. 진짜요? 심심하면 나중에 얘기할게. 네. 고맙다. 귀여워. 재미있게 보내. 아, 근데 섬이 너무 좋다. 여기. 겨울연가 첫 키스 장소가 있구나, 여기. 오, 느낌 나는데. 오, 느낌 나는데. 제가 켰어요. 오, 느낌 나는데. 뽀뽀하네. 내게 올 수 없을 거라고. 이젠 그럴 수 없다고. 원래 그 지역이라든지 그 장소에 가면은 거기에 맞는 노래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정동진 갔을 때. 모래시계 들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어우, 얼굴이 빵빵해졌네. 하도 먹어가지고. 어우, 진짜로.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영혼의 파트너예요. 겨울도. 저 대성리 한번 가세요, 두 분. 네? 저 대성리 한번 가세요, 두 분. 아, 이미 지금 둘이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저거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저거. 왜요? 왜요? 신경 쓰여요? 네. 행복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되게 편해 보이네요. 내가 갔다 온 사이에 좀 맞는 게 있었던 거네. 무슨 소리 아닌 거야? 전남친식은 너무 표정이 좋네.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잊어버리고 싶네. 셀카봉. 셀카봉도 처음이야. 어디 납치됐었니? 어디 납치됐었니? 어디 납치됐었니? 처음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았어? 거의 지금 말하는 게 자연인인 쪽인데 지금. 어우, 씨. 어우, 씨. 아니, 아니지. 왜냐하면 처음 써보니까. 그래, 그래, 그래. 가로로 끼울 이유가 없죠, 돌리고.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불안하다. 아, 제대로 안 꼈구나.